진짜 우주 관련된, 과학 관련된 곡을 쓰고 싶어서 형한테 영감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밥 약속 잡았거든요, 벌써. 아, 그렇구나. 만나면 제가 이 영상도 한번 보라고 제가 한번 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앵커 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애의 최애를 모셨습니다.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명 씨의 최애 유튜버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뭐라고 호칭을, 궤도님? 그냥 궤도님, 궤도씨 뭐 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궤도씨? 네. 네, 궤도씨. 네, 하여튼 궤도님이라고 저희가 칭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이리테리어가 이제 방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회에 등장을 하셔서 근데 그 전부터 그 수상한 남자가 누구냐 굉장히 궁금해 하셨었거든요. 함구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찍은 줄게 됐는데 계속 나올까 봐 또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도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또 비공교를 했습니다. 마치 국정관 직원처럼 내가 나임을 알릴 수 없는 그런데 독자분들이 원체 많으시잖아요. 구독자가 80만이 넘으시잖아요. 아, 80만이 넘어요. 아, 부럽다 진짜. 네. 그 구독자분들이 정말 찐팬들이 많으시던데 혹시 그중에 임영웅 씨 팬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그 마이리티 히어로를 보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고 네. 보신 분 중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다가 이제 팬분께서 이 모자이크 처리된 거 선공개된 예고편을 보시고 네. 어, 이거 궤도님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아닌 것 같다 뭐 그럴 리 없다 막 이랬는데 그럴 리 없다. 어. 근데 이제 그때는 어느 방송인지 뭐 어느 채널인지도 공개는 안 하고 네. 그냥 그 선공개된 예고편에 그 모자이크를 딱 갖고 와서 김호수관. 이분 궤도님 아닙니까? 네. 이거 봐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제가 그 자주 입는 가디건이 있어요. 아. 그 색상을 보시고 어? 왠지 익숙한 가디건인데 네. 그 인터뷰 때도 많이 입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눈치채진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방송에 나가고 나서 반응이 되게 여러 종류로 왔을 것 같아요. 아.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지셨을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이 안될과학이라는 이제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훨씬 더 좀 비율상으로는 어. 네. 그렇죠. 근데 또 저희는 여성분들이 주로 비율상으로 봤거든요. 아. 근데 여성분들 팬분들이 생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벌써 저희 채널 댓글에 네. 이 마이오티 히어로 보고 임영웅님께 소식 듣고서 왔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임영웅님이 과학을 좋아한다는 걸 대부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전혀 몰랐으니까. 아. 네. 전혀 몰랐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연락을 받고 그 방송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그냥 연락이 와서 그 피디님한테 그냥? 네. 제 친한 작가님을 연락 오셨어요. 아. 네. 작가님 연락 오셔가지고 그 이제 제 연락처를 갖고 계셨으니까 그 작가님은 예전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아티스트가 누군지 말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못 하시고 아티스트가 굉장히 굉장히 팬이라고 하신다. 근데 이제 그 좀 멀리 계시고 멀리 계시고 그래서 같이 만나게 하고 싶은데 그분을 좀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마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고 일정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의향이 있는지 네. 제가 누군지 여쭤봤더니 이제 임용욱님이라고 하셨고 와 이거는 가겠다. 일단은 일단 어떻게든 맞춰보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네. 왜냐면은 뭐 저희 부모님도 뭐 제 주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그럼 그전에 임용욱씨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충분히 있으셨던 상황이시잖아요. 저는 일단 노래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분이 나오는 방송도 꽤 봤고 나오셔서 그냥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는 정말 권실하고 바른 뮤지션 네. 그리고 너무 노래를 잘하는 아 딱 거기까지 그리고 막 엄청 그 경연 때의 그 곡들 있잖아요. 네. 진짜 한 한 소절만에 갑자기 눈물이 나게 만드는 아 뭘 좀 아시네 진짜 네. 그걸 딱 보고 와 저런 분 한번 만나면 너무 좋겠다. 네. 그리고 너무 워낙에 많은 팬덤을 또 갖고 계시니까 혹시 저분이 과학을 좋아하시게 만들면은 이제 팬분에게도 이제 과학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혼자 상상을 네. 근데 마침 또 저를 또 아신다 그래가지고 오 너무 너무 재밌는 기회다. 이거는 놓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가겠다. 네. 그래서 일정을 막 이렇게 밀어냈죠. 근데 정말 정말 시간이 짧았어요. 사실상 거의 그 비행기 타고 왕복하는 시간이랑 비슷했을 정도로 체류 시간이 왜냐면 저도 일정을 길게 못 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 가면은 뭐 좀 이렇게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아예 타이트하게 진짜 가서 사전 미팅하고 바로 촬영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이동 시간에만 이미 지쳐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앞뒤로도 일정이 꽉 차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이를 정말 틈을 내서 갔다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일단은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아마 임영웅님이 과학을 좋아하게만 하면 이제 제 꿈이 이제 결국 과학 대중하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계도님이 거기 나가신 이유가 임영웅 씨를 보겠다. 만나겠다. 팬이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임영웅 씨가 과학을 좋아한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지는 순간 혹시나 과학을 조금 좋아하고 있으면 더 좋아하게 만들겠다. 아 그 포부가 있었어요? 네. 완전 끌어들이겠다. 과학적으로. 네. 과학 없이 살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만나서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려줘야겠다. 왜냐면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왜냐면은 그 임영웅님이 엄청 바쁘시잖아요. 1팀이 정말 나쁘고 그리고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LA에서도 보면은 틈날 때마다 조깅하더라고요. 관리한다고. 네. 분명히 저거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나와서 운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너무 철저하는 친구라서 정말 바쁜 친구인데 과학을 즐길 틈이 없을 텐데 저렇게 지금 스케줄도 바쁘고 일정도 바쁘고 정말 왜냐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를 요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시간이 없을 텐데 과학을 좋아할 시간이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작가님이 어쩌다가 이제 막 나온 얘기 중에 뭐 하나가 있어서 한번 엮어보겠다라는 식인 줄 알았어. 아 좋아해요. 과학 좋아해요. 약간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도 임영웅 씨가 과학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면 그렇죠. 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케줄. 사실은요. 저희도 그 스케줄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 거거든요. 하루에 촬영이 뭐 4, 5개씩 되시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어쨌든 LA까지 날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뮤지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긴 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뮤지션 분들의 일상에 이제 과학을 집어넣어서 뭔가 과학을 즐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렇죠. 뭐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뮤지션이라면 이분은 정말 진정성 있게 뭔가를 상호작용을 하면은 이분의 음악 세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했고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근데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죠. 왜냐하면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수많은 옵션 중에 과학을 하나 조금 호감이 있는 정도겠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요. 임영웅 씨가 그렇게 화난 욕으로 누군가를 축구 아닌 다음에요. 맞아요. 네. 저는 메시 형님 만난 표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괴도님 보고 표정이 그거는 괴도님 영상을 거의 안 빼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그 전 제작진이 정말 대단한 게 일단 영상도 약간 OTT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뭔가 되게 그 영상미도 장난이 아닌데 이분들이 진정성 있는 걸 되게 중요시 하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저를 완전 비밀로 했었어요. 실제로. 네. 아예. 아예. 정말 아예 몰랐어요. 임영웅 씨. 네. 영웅 님이 이걸 아예 모르셨고 대신에 이제 그날 저녁 때 오늘 뭐 게스트가 한 명 있다더라 정도를 귀띔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또 누가 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전체 이 다큐의 호스트로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약간 피로도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게스트가 썩 달갑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누가 왔다? 이제 가봐라 정도만 알고 있고 이 친구도 아마 그 지인 중에 누군가가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예측하기로는 그 영탁이 형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아. 본인이. 네. 네. 그래서 영탁이 아무래도 영탁이 형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재밌으니까 제작진이 이렇게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상호작용을 또 잘하잖아요. 두 분이.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딱 그 요만큼을 봤는데 너무 영상을 많이 봐서 바로 알아봤대요. 오. 그래갖고 요만큼을 보자마자 어?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제가 제가 그 이쪽으로 돌았거든요. 영상이 안 나는데 이쪽에 있고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돌았는데 근데 이렇게 돌면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얼굴 못 봤어요. 아. 네. 이렇게 돌았어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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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쪽을 보고서 어? 누군지를 이미 안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그 식사 자리에서도 정말 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날 제작진하고 사전 미팅 때도 이미 과학 얘기를 몇 시간 해가지고. 아니 어제 인스타 라방이 있었어요. 아. 마이 리틀 히어로가 끝나고 나서 임영웅 씨가 자기 옷방에서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아. 안경 끼고. 네. 안경 끼고. 거기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몇백 광년만에 내추럴한 임영웅 씨 얼굴을 본다. 이런 취지의 댓글이 달렸는데 몇백 광년이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아. 왜냐하면 궤도 형이 알려줬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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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백 광년만에 만나는 거면 우리 못 만났을 거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 이거 끝나고 궤도 형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아. 카톡을 했죠. 어제 카톡을 했죠. 카톡을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재수했습니다. 역시 자는데 깨울까봐.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일단 이 친구가 좀 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컨디션을 뭔가 그 피해를 주면 안 돼. 맞아요. 네. 내일 또 뭐가 있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카톡이 왔기 때문에 일단 하트를 누르고 다음날 혹시 깨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신중하게 합니다. 네. 워낙 또 아끼는 친구라서.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부터 이제 이제 진심으로 팬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작진이 말씀하신 거는 뭐 이런저런 인터뷰에다가 팬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 우리가 이제 몰래 모셔오면 재미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근데 보자마자 너무 좋아해서 그 스케줄 이동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항상 본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저 안될까 영상이라든지. 제가 나오는 영상들 항상 보신대요. 그리고 이동 시간마다 항상 보시고 너무 재미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알아보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신기해하고 저도 신기한데. 저희는 진짜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린 멀리서 봐도 이명우 씨 턱선만 봐도 대학 알잖아요. 너무 보니까 알거든요. 진짜 잘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이 진짜 너무 조그맣고. 얼굴 너무 조그맣고 피부도 너무 좋고. 일단은 비율이 되게 좋아요. 키가 큰데. 비율이. 네. 키가 좋아. 남자가 봐도 멋있는 거. 키도 좋아도 한참 크거든요. 제가 이제 78인데. 그 총에 이제 85 되지 않나요? 82와 34입니다. 비율이 좋으니까 굉장히 커보여요. 그래갖고 일단은 너무 잘생겼고 보자마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아 진짜요? 뽀해요 되게. 그리고 젊잖아요 정말로. 맞아요. 뽀얗고 그래갖고.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이랬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냥 보자마자 과학 얘기 막 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과학 얘기 중에서. 아 근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스타트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인터스텔라는 아니고. 인터스텔라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거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그냥. 시작은 계속 과학을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과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했고. 처음에는 그냥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뮤지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진짜로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일단은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꽤나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조금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란 게 임영웅 씨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은 MBTI 아이라서.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은 없대요. 모르는 사람에게. 저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먼저 말을. 네.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일단 막 말하고. 제가 막 말을 하니까. 제가 원래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진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작진은 사전 미팅할 때도 몇 시간을 얘기하니까. 교도님 이렇게 과학 얘기 많이 하면 내일 쓸 게 없을 수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멈추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웅님. 제가 모르니까. 영웅님은. 이 형님이 뭐 일이 풀려야. 10시간. 막 하는데. 이렇게 멈추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입장으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유머 요소를 넣고. 네. 그래갖고. 오히려 제작진보다 더 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 이 친구가 얘기를 사설에서 한 거를 들어보면은. 그 전체 촬영 중에 저랑 한 게 제일 재밌었대요. 오. 네.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작진한테. 어. 궤도형이랑 한 거를 제일 많이 내버려도 좋겠다. 실제로 정말 많이 나가지 않았나요. 꽤 길던데. 길게 나왔어요. 한 시간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길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아마 이 나오면 제일 좀 중요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재밌어서 가장 자연스러웠대요. 맞아요. 다른 거는 이제 약간 연출이 들어가는 느낌이. 스스로도 이제.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해도. 그런데 이제. 저랑 있을 때는 진짜 자기 모습이 나와서. 그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사설에서 하더라고요. 그 핫소스 진짜 매웠어요. 진짜 매워요. 제가 사실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아니 근데. 아니. 색깔을 비교했잖아요. 아. 우리나라에. 이거 가져가신 거죠. 네네네. 검은색이에요 거의. 색깔이랑 완전 달라. 네. 그 핫소스를 저희는 이제 앞에 걸 다 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더 아슬아슬한 거예요. 마시멜로 위에. 네. 빨갛게 한 소스가. 그렇죠. 이제 매운 거를 또 먹게 되면은. 땀이 막 나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데 덥다고 느끼거든요. 땀이 나고. 이게 실제로. 그 체온이 올라가서 더워지는 게 아니라. 매운맛을 만드는 수용체가. 우리가 그 체온이 올라가서 땀이 나게 하는 그 부분이랑 또 결합을 해요. 그래갖고. 어. 먹는데. 지금 분명히 체온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더운 것처럼 느끼고 땀이 나는 게 매운 걸 먹으면 그렇습니다. 체온 안 올라가요?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진 않아요. 네. 더워지는 것 같은데. 더운 것 같은 느낌. 땀 흘리잖아요. 네. 이 반대 개념이. 이제. 분명히 차가운 게 아니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데. 춥다고 느끼는 것들이 또 있죠. 반대로.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시원한 거 있잖아요. 바카 같은 거. 아. 네네네. 민트. 그런 것들. 민트.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체온을 떨어트리지 않는데. 먹으면 시원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맛있죠. 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찬 거 플러스 찬 거. 차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원하죠. 민트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민트까지. 이야. 제가 왜 핫소스 여쭤봤냐면요. 임영웅 씨가 자발적으로 너무 장난을. 아. 장구 모드가 완벽하게 온댄게 너무 보이는 게. 얼음을 안 주고. 맞아. 계속 장난쳐. 장난쳐.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그런 사람. 그런 장난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너무. 형아처럼. 한 두 번 더 돌렸으면 카메라 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여러 번 돌리더라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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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게 참으시는 거 같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라면 끓여주시고. 아 근데. 그. 저는 임영웅 씨 장점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이런 모습을. 못 봤으니까. 권실하고 약간 성실하고. 약간 그런. 반듯한 이미지. 아주 반듯한 이미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근데 고민이신 분들 많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장난기가 있다 보니까. 반듯한 데 약간 유머관각 있잖아요. 하. 이게 또 매력인 거야. 그게 헤어나올 수 없는 숲이에요. 그게. 늪이에요. 과학에서도 이제 그 델타 값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변화량. 어. 그게 델타 값이에요. 그러니까 반듯하고 권실하고. 그 상태로만 유지가 되면은. 자극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유머관각이 들어감으로써. 반듯한 이미지가 어떻게 저런 유머를 하지. 그게 이제 엄청난 변화량을 주면. 이제. 탁. 카타르시스가 있죠. 지금 운영씨의 매력을 과학적으로 주셨어. 신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팬분들이 왜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이 요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친구가.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일단은 진심으로 좋아해요. 팬들을. 가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저는. 저도 이제. 영웅님이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 정도 진정성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근데 다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그.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 근데 이제 제가 연락처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아. 바다 나올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쉬운 거야. 왜냐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웅님과 연락을 안 하면 사실은. 이제. 영웅이 형 볼 일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연락처를 주고. 이제. 영웅이 폰에다 제 번호만 남겨놓고. 그러고 이제. 어. 형 한국 가서 연락할게. 딱.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언제 귀국을 하는지. 촬영을 저. 제가 끝나고. 얼마나 뒤에 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 왜냐면. 이 전체의 촬영 자체가 다 비공개다 보니까. 아. 저는 제법은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화에 나오는지 5화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염없이 영웅이 연락을 기다리면서. 아. 나도 받아왔어야지. 뭐라도 보내보는데. 아. 받아와? 보낼 수. 아. 그렇다. 근데 또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연은 끝날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끝인가봐요. 네. 근데 진짜로 귀국 하자마자. 하아. 연락이 왔어요. 하자마자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막 비행기 들어왔다고. 어. 아.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와. 며칠 지나고도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까봐 제가. 자꾸. 와. 반갑다. 전화 통화하고. 언제 볼까. 막 해가지고. 또 그 뒤로 같이 밥도 먹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네.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 유명하신 분일수록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 스케줄을 본인이 혼자 못 결정해요. 그렇죠. 워낙에 많은 게 엮여있어서. 내 개인 일정을 하나 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쨌거나 본인이 개인적인 연락을 바로 하고.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을 잡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 이거 보고. 와. 이 친구는 진짜. 나한테 했던 말이 그럼 다 진짜구나. 제가 되게 놀랬던 게. 궤도님께서. 그. 올드카. 그 트럭이죠. 그게. 볼보로 가실 때 타셨던 차가. 네. 근데 그 차 안에서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임영우 씨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아보신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 통화하셨을 때 궤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사람인지 이미 난 알고 있었는데. 음. 만나보니 훨씬 더 좋은 사람이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제가 보는 그 카메라 안에서의. 그 TV 화면 안에서의 모습은. 권실하고 좋은 청년. 굉장히 바른 청년. 그리고 딱 거기까지였는데. 어우. 만나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친구 진짜 대단한데. 네. 그 스탭들 챙기는 거 보고도 많이 가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왜냐면은. 이것도 어려워요. 이게 유명해질수록 어려워요. 네. 유명해질수록. 이게. 나한테 초점이 맞춰지지. 중요한 사람한테 초점이 잘 안 갑니다. 그냥. 내가 빨리 뭘 하고. 내가 빨리 쉬어야 되고. 이런 거 중요한데. 와. 이 친구는. 그냥. 촬영하는 내내. 식사. 하셨어요? 식사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어요? 이거를. 스탭분들 식사를 다 챙겨. 했나 안 했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셨어요? 이거. 이거 뭐. 빨리 드시라고. 뭐. 주문하시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약간. 유명세 대비. 본인의 유명세에 대한. 약간. 그 자부심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자부심은 있으나. 그거에 대한 건의의식은 거의 없어요. 멋진 말이네요. 네. 자부심은 있어야죠. 자부심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건의의식이 없고. 어. 내가 뭐 엄청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게 없으니까.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있고. 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특별한 존재잖아. 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어. 그러니까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좋았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명욱 씨가 우주덕후라는 거. 네. 팬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그냥 우주를 좋아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별 얘기도 자주 하고. 우주 얘기도 자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어. 작년에 공개된 영상에 보면. 본인이 이제 우주비행사. 네네네. 네. 그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니까. 그런 곡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 궤도님은. 여쭤보고 싶은 건. 우주비행사 좋아요. 그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되죠. 무조건 돼요? 네. 저 진짜 궤도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안 돼도 임명욱이 하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부연설백이 좀 필요합니다. 어. 아마.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감성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딱 명사. 우주비행사. 네. 라는 곡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거다. 아. 제 생각에는. 네. 왜냐면은. 저는. 이 음악이라는 건 좀 생각을 더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상이 명확하면은. 사실은 너무 정해진 답으로 노래가 갈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임명욱님 노래는 사실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몇 소절을 들어도 이제 이 노래 속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보면은.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노래를 하던 그 노래를 들으면 내 경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노래를 들으면 나를 돌아보게 한다. 그렇죠. 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노래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우주비행사라는 걸 내 경험이랑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우주비행사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뭐 제목을 바탕으로 노래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우주비행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느낌. 혹은 뭐 공허한 느낌. 그런 고독한 느낌. 이런 거를 바탕으로 곡을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독한 느낌? 아름다운 느낌을 가지고 우주를 가지고. 네.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실제로 우주비행사에 대한 곡에 대한 얘기를 사소개서 한번 했었을 것 같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연락이 온 게 그 진짜 우주 관련된 과학 관련된 곡을 쓰고 싶어서. 네. 형한테 영감을 좀 받아야겠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밤략석 잡았거든요 벌써.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모래 알갱이가 사막과 관련된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영감을 받아 썼다고 했는데 사막의 모래와 우주의 별이 되게 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왜 나도 특별한데 당신도 특별하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주라고 하는 게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그럼요. 매개체인 것 같아요. 네. 팬들을 별빛이라고 부르고. 본인은 그 별빛을 그 아우르는 우주가 더 큰 우주가 되고 싶다. 그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천문학을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적인 느낌이 다르잖아요. 뭐 이해는 다 똑같이 하겠지만. 딱 그 임명이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게 가치관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내가 뭐 주인공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제 스포트라잇을 받고 있는 나를 보고 있고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전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계에 있는 우리는 이제 태양이 가장 밝고 굉장히 멀리 있는 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별들 중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는 그 별이 가장 밝고 태양이 하나의 별일 겁니다. 멀리서 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보든지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인 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공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팬분들의 누군가가 주인공일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런 거를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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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생일상에 제가 스포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생일 케이크가 우주비행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 지금까지는 임영웅 씨 이름이 새겨져 있거나 뭐 꽃잠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궤도님이 출연하시는 걸 알고 생일상을 봤는데 임영웅 씨 이제 생일 라이브에 여기에 우주비행사에 있는 케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포구나.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계획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겠구나. 근데 뭔가를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이후에도 발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선물 준비해 가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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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쌍환경이 그 별보는 쌍환경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쌍환경 자체가 별보는 쌍환경은 아니고 네. 네. 그 저도 이제 관측 쪽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저는 위성 궤도 쪽이잖아요. 아 궤도. 네. 또 저희 채널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항성님이라고 네. 이제 이분이 관측 쪽. 이시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관측하려면은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망원경은 오히려 다루기가 힘들어요. 오. 네. 이게 또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트래킹하는 장비가 있어서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옮겨주지 않으면은 바로 놓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다루기에는 좀 시간도 좀 걸리고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그 잡광이 좀 없는 데서 딱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잘 보이는 또 시야가 넓기 때문에 꽤 좀 시원합니다. 보기가. 아. 네. 아. 네. 그, 그날 별 잘 보셨어요. 화면에는 아. 잘 보인다고 말씀만 하시고 저희가 보지를 못해서 사실 그때는 이제 좀 추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도 잘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이 보이는 상황이었었고 그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즐거우셨다는 거죠? 아, 아쉬워요. 뒷부분에 너무 추해서 응. 좀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훨씬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하하하. 쌍안경을 보고 나서 다음날로 넘어간 거 같아. 하하하하. 다음날 아침으로 한 거 봤어. 네. 그때는 뭐. 그리고 그때. 이 부둥켜 앉는 걸 보면은 하하하하. 이게 약간 그. 이성보다 좀 감정이 앞서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때가. 남자끼리 쉽게 부둥켜 앉기는 좀 쉽지 않죠. 하하하하. 근데 근데 거의 뭐. 약간 포옹 수준이 아니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의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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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이제 디테일이 저희는 현장을 잘 모르니까. 하하하하. 네. 근데 그는 말씀해 주시니까. 하하하하. 아, 그게 어떤 건지 좀 잘 알겠더라고요. 아, 재미있는 게. 네. 저도 이제 처음 봤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 너무 잘 마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내양적인 사람인데. 네. 너무 잘 마셔서. 네. 아, 이 친구가 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술을 즐기진 않는데. 이제. 술 잘 마셔요. 잘 마셔요. 아, 잘 드세요? 아,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술 자체를 별로 안 줘요. 하하하하. 아, 애기 입맛이라 좀 쓴 거 안 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스테비알 좀 뿌려줄까요? 하하하하. 그래갖고. 술 자체를 즐기지 않은데.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그냥. 같이 맞출 수 있거든요. 응. 네. 그 좀. 취하. 잘 취하지 않는 편이라서. 응. 이 친구 너무 잘 마셔갖고. 저도 같이. 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제가 잘 마시는 걸 보고. 본인도 그렇게 마시는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둘이 서로. 어? 왜 이렇게 잘 마시지? 이러면서 같이 달리는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취해가지고. 하하하하. 네. 저도 아마. 역대 가장 많이 마셨던 거 같아요. 음. 네. 그날. 어떤 걸 드셨는지. 위스키. 위스키. 아. 맞아요. 라방에서. 요즘에 영웅 씨가 저기. 네. 위스키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힘이 이렇게 세지 않아요? 세죠 세죠. 도수가 높죠. 근데 깔끔하다고. 음. 그럼 지금은 형이라고. 아. 네. 그럼요. 말 놓기 힘들어하는 사람의 고충을 저도 좀 잘하고. 지금은 완전 낫죠. 네. 저도 놓고. 영웅도 놓고. 네. 그래서 편하게 잘 지내시는 걸로. 근데 사실은 유나 씨의 그 사건의 지평선. 역주행한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데. 음. 리뷰 하시는 걸 뭐지. 아. 아.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과학자 아니고 시인이다. 아. 과학이 다 있죠. 네. 유나 님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좀 부합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진짜로 과학에 빠졌구나. 과학을 좋아해서. 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는데 너무 곡이 좋은데. 음. 아마. 그리고 이제 뭐. 영상 저희. KBS에서는 좀 너무 제껄을 보고 막. 한 것처럼 됐지만. 아마 많은 거 영감을 받으셨겠죠. 그중에 이제 제 영상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유나 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네. 뮤즈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아티스트들이 우주와 관련된 곡을. 음. 부르는 경우가 이제 저도 기억해본 몇 개가 되거든요. 맞아요. 꽤 늘고 있고. 과거에도 꽤 있었고. 그게 가능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명욱 씨가 우주비행사 뭐 우주와 관련된 곡을 쓴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주비행사는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분들은 약간 뭐 태양이라든지. 네. 뭐. 뭐. 약간 여러 가지에서 영감을 얻으셨어요. 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네.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고 뭐 약간. 그런 거 많고. 뭐 달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중력에 대한 것도 있고. 다양한 우주에 존재하는 힘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고. 일단 뭐 우주비행사 같은 경우는. 그. 되게 멋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아폴로 미션이라는. 그. 미국이 달에 가기 위한 미션. 네. 이 하나만 해도 그 안에. 되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초로 달을 착륙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암스트롱. 암스트롱 아니에요. 그렇죠. 닐 암스트롱. 이게 아폴로 11호 때거든요. 루이 암스트롱이 할 뻘라서요. 제가요. 어. 이때 그 닐 암스트롱 말고 두 명이 더 갔어요. 근데 이때. 닐 암스트롱이 이제 캡틴이었고. 여긴 이제 버즈 올드린이라는 분. 라이클 콜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세 분이 같이 아폴로 10으로 탑승을 했어요. 셋이 같이 탈 수밖에 없는 게. 그 두 명은 내려가요. 근데 내려갔다가 이제 달에서 지구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모선이 하나가. 한 명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모선이 가서 착륙선을 내리고. 이 모선은 계속 달을 돌아요. 그러다가 착륙선의 윗부분 모듈만 점프를 딱 뛰면 모선이 잡아다가 지구를 키워놉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달에서 지구까지 오려면 다시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선과 착륙선 사이에 착륙선 모듈만 올라와서 잡아서 이제 지구를 키워놓는 형태라. 남편이 저 내려주고 막 돌다가 저 태워가고. 그래서 원래는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일 캡틴이었던 암스트롱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경험이 있고 좀 연배가 있는. 마이클 콜린스가 내리고. 버즈 올드린이 원래 모선에 남아야 되는데 순서상으로. 근데 버즈 올드린보다 경험이 마이클 콜린스가 많아서 운전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마이클 콜린스가 남아요. 그리고 이제 버즈 올드린이랑 니람스트롱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거냐면은 놀이공원 갔는데 니람스트롱 입장하고. 이제 버즈 올드린 입장하고 마이클 콜린스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놀고 뭐 불꽃놀이까지 다 보고 나오면 그때 태워서 집으로 오는 거죠. 어머. 올라오셨잖아요. 짝사랑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약간 왜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는데 약간 이런. 이걸 보면은 뭐 니람스트롱에 대한 이야기 버즈 올드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이 마이클 콜린스가 사진을 찍어요. 그 지구와 달과 창조선이 내려가고 있는 사진을 찍거든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딱 보면 그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어. 지구를 찍은 사진이구나. 다들 찍은 사진이구나. 창조선이 내려가는 걸로 찍은 거구나.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그 사진 한 장에는 그 이미 태어나서 죽은 인류. 지금 살아있는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전부 담긴 가족 사진이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가족 사진. 근데 여기 누가 빠졌습니까? 마이클 콜린스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콜린스를 제외한 인류 전체의 가족 사진이에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숭고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인류 전체를 하나의 사진에 다 담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찍은 게 이제 마이클 콜린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 마이클 콜린스 느꼈던 그 고독. 전 인류 중에 자기만 제외하고 이 사진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풀 수도 있을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할 만한 게 우주비행사가 갖고 있는 특성인 거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 네. 근데 이명욱 씨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인 거 같다고 생각했던 게 운동도 특히 팀 운동은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스포츠도. 그런데 음악을 하는 사람은 또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학도 좋아하는 걸 봐서는 아 궤도님이 보기에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구나 생각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중요한 거는 그 과학적 사고력이거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능력들.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그 두뇌 활동인 거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영우님은 굉장히 뛰어난 거 같다. 왜냐면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학적 사고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궤도님한테 제가 저희 독자분이 가서 확인해달라고 제가 책을 사왔어요. 임영웅 씨가 보다가 벌러덕 누운 책이 이게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를. 이거 맞나요? 이게 또 이게 좀 괜히 책 홍보될 거 봐도 민망해가지고. 아 제가 하면 괜찮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거를 그냥 다 끝나고 줬어요. 저녁식사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이거랑 근데 뭐 약간 뭐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만든 굿즈인데. 어머. 이게 오펜하이머거든요. 아 오펜하이머. 이게 보석구름이군요. 네. 보석구름이고 이제 중절못한 오펜하이머 모습이랑 비슷하게 만든. 아 두 가지가 다 느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과학 관련된 거 몇 가지 이렇게 해서 뭐 텀블러 같은 걸 해가지고 선물로 이제 줬는데. 아 갑자기 막 아 이거는 선물인데 너무 고마운데 이거 찍어야 된다고 막 이래갖고 방송에 나온 거예요. 어머. 민망해가지고. 되게 민망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네. 그 책도 이제 그냥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싸인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살짝 줬는데. 네. 갑자기 이제 철수하고 있는 제작진들을 가서. 어머 잠깐만 이거 찍어야 된다고. 어머 세상에. 신이다. 그래갖고 이제 민망해서 그러는데 이제 그걸 또 해가지고 어쨌든 나온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다음날 이거 또 들고 왔어.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는 거야. 진짜 찐이다. 네. 그래갖고 음악교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감동적인 남자입니다. 너무 감동.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심으로 지금 싸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확인해 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책이 맞는지. 네.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 카트 지나가도 찾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오늘 서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네. 쉬운가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그 안 읽히는 과학책이 너무 많아서. 네. 읽히는 과학책을 목표로 썼기 때문에. 네. 수를 읽히게. 네. 너무 해줄 얘기가 많은데 진짜. 너무 많은데. 언제 해주실 건데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아니 이제 여쭤볼 건 되게 많은데. 우리 옮기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토마토라면 너무 끓여먹고. 아 진짜 토마토 말. 그 왜 그걸 준비해 가셨는지 요리 잘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시대요. 근데 그 아마도 이제 고기 위주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탄수염을 땡길 거다. 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웅님이 오징어집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좀 독특한 뭔가 하나를 더 만들면 좋겠다. 어머.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토마토라면을 제가 고민을 했죠. 네. 제가 되게 잘할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고. 자박자박하게 물을 해가지고 많이 물을 넣지 않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많은데. 특히나 라면을 정말 잘 끓여요. 네. 라면을 정말 꼬들꼬들하게 끓이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우선 면을 건지시는 것만 봤어야 해도. 네. 중간에 건지시더라고. 실제로 이게 면을 약간 건져 놓고.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에 이렇게 들어서 공기를 많이 넣어 주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약해. 아예 건져서 놔둬야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익으면서 설익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물을 요리하는 거예요. 계란도 이때 넣는 거고. 모든 걸 이때 합니다. 대파도 넣고 뭐 청양꽃도 넣고 할 걸 다 한 다음에 해물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는 건데. 이제 토마토 회장라면은 약간 똠양꽃 맛을 내려면 식초랑 그 칠리소스. 네. 요거를 잘 섞어 줘야 돼요. 그 비율은? 비율은 이제 약간 감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그 제가 정량화된 비율이 있으나.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감으로 요새 자꾸 많이 해가지고. 요리는 감으로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정량화. 그래서 사실 어제 되게 괴로웠어요. 괴로워요. 밤에 10시쯤 됐는데. 그것도 일요일 밤이잖아요. 출근하기 싫은 일요일 밤. 근데 막 고기를. 아니 고기 진짜 맛있게 잘 구웠어요. 고기도 진짜 잘 구웠죠. 고기도. 그 초반에 좀 많이 잘렸는데. 진짜 잘 구웠어요. 고기는 일단 수분과 불 싸움입니다. 수분과 불 싸움이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그 겉면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줘요. 고기 구울 때는. 왜냐면은 결국 이제 마이아르 반응이라는 게 나야 돼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변성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잘 닦아주지 않으면은. 고기 겉에 묻어있는 수분이 끓이면서 증발하잖아요. 근데 물은 끓이는 점이 100도라서. 10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요. 그 이상 올라가야 돼요. 마이아르는 보통. 120도, 130도 이상부터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180도가 넘어야 제일 잘 일어나요. 근데 물이 있으면은. 얘가 100도가 되면서 끓어가면서. 이제 기화되면서 열을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럼 팬의 온도도 떨어지고. 직화할 경우에도 고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마이아르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상온에서 고기가. 그러니까 고기가 약간. 상온 온도가 돼야 돼요. 조그만한 찬기가 있으면은. 구울 때 좀 아쉬워져요. 아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네요. 반드시. 굽기 전에 한. 30분 이상은 내놓고. 그다음에 수분을. 키친타올을 확실히 제거하고. 그거를 제가 부엌에서 열심히 했어요. 뒷등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영상 보시면은. 네. 굉장히 많은 키친타올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켜켜 이렇게. 네. 그거를 잘해주기만 해도. 이미 맛있어요. 화면만 봐도. 고기가 맛있어 보여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마워크. 아. 티본스테이크. 이런 것도 집에서 후라이팬으로 해요. 후라이팬으로 한다고요? 네네. 이게. 그 리버스시어링이라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안을 먼저 익힌 다음에. 겉에를 튀기는 방식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집에서 후라이팬으로도 하고. 근데 이제 직화잖아요. 그때는. 촬영 때는 직화라. 직화는. 그냥 맛있어요. 수분만 잘 빼줘도. 네. 왜냐면은. 그 인류가 가장 익숙한 맛이 직화입니다. 네.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방식이 직화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먹어 온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화가 우리한테 가장 맛있어요. 가장 익숙한 맛이죠. 임영웅 씨가 너무 맛있. 그게 진짜.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그게 느껴지는 거야. 막 스태프분들. 하나씩 다. 맞아요. 너무 이쁘더라고. 왜냐면 이게. 근데. 이거 드셔보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건 지금밖에 못 먹거든. 그렇죠. 지금 먹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주변 스태프. 내 입에 들어가기 바쁜데. 나 먹기 바쁜데요. 나 먹기 바쁜데.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진짜 다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그건 다 나오진 않았는데. 진짜 맛있게 드셨어요. 다. 너무 맛있게. 잘 굽기도 했고. 아 그거는 진짜. 거기서 할 게 못 먹어요. 제가 봤을 때. 그 풍경과. 그 사람들과. 그 약간. 설레는 분위기. 크. 약간. 오늘. 이게 촬영 중이기도 하면서도. 어. 이게. 이게 또 편안하면서도. 조금 어색하면서도. 약간 긴장감도 있잖아. 긴장감도 있고. 이게 언제 끝날까. 아쉬움을 또 갖고 있으면서도. 아. 이런 게 다 섞여있는 분위기라서. 그때가 제일. 그때는 재현하기 힘들죠. 이제는. 오. 이제는 같이 고기 구워 먹으러 가도. 그때의 느낌은 재현하기 힘들죠. 약간 썸타는 느낌. 썸타는. 관계의 썸이 제일. 이거는 또 제가 이제 몰매하실 수 있어가지고. 하. 여러분 이. 임영웅은 영웅시대를 가장 사랑합니다. 하. 하. 아. 왜 임영웅씨가 궤도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충분해서.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임영웅씨한테 고민이 많겠다고 먼저 말을 걸어줬을 때. 아. 저런 형아가 옆에 있어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임영웅씨도 아티스트로서의 고민도 있을 것이고. 33살 청년으로 고민이 있을 텐데. 맞아요. 임영웅씨가 고맙다 그러잖아요. 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네. 저는 그 대화가. 아. 저런 대화가 좀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모로 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안정돼 있으니까. 걱정이 좀 됐어요. 사실은. 이미. 네. 너무 완벽한 친구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조금 속으로 이제 굉장히 더 고민이 많냐거든요. 오히려. 모든 사람한테 뭐 친절하게 항상 상냥하고 이런 친구들이 속으로 그만큼 본인이 되게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본인이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본인이 모든 걸 다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물론 다 의지할 분들도 있고 좋은 분들 되게 많고. 저도 이제 나오시는 분들 뭐 매니저 실장님 뭐 다 헤어 메이크업 해주신 분도 이제 저도 해주셨으니까 다 아는 거야 이제 얼굴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갑더라고요. 방송 보는데. 근데. 의지할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본인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속으로 좀. 너무. 짊어진 게 많겠다. 그리고 제가 그 나이 때는 그런 거 전혀 안 짊어졌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나이 때는 그냥 공부만 했고 그냥. 그냥 우주 좋아했고 막 이랬으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 노벨상 받아야겠다 막 이러고 그냥 혼자.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저는 이게 나갈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그. 차 타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분명히 뭐 카메라도 몇 개 없고. 그래서. 뭐. 몇 컷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가는 기간이 좀 있으니까. 이때 나는 이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예. 뭐. 실제로 되게 많은 이야기가 짤리긴 했는데. 저는 저. 그것도 그냥. 짤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되게 또. 멋있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멋있게 한 말은 아니고 그냥. 이 친구 혹시. 그럴까. 예. 저도 그런 스타일이라 약간. 저도 이제. 혼자 끙끙 많이 하고. 그래서 몸이 자꾸 아파요. 예. 근데 진짜. 최근에 뭔가를 조금.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두려워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런 고민을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네. 긍정적인 애가 좀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맞아요. 왜냐면. 불안한 감정 같은 경우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우리가 뭔가 성장할 때는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때. 이쪽으로 가면 좀 편안해. 이쪽은 조금 불편해요. 이때 분명히 불편하게 하는 쪽이 내가 성장을 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편안한 쪽은. 내가 굳이 뭔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로 가도 편안한 거거든요. 아. 할 일이 없어서요. 네. 내가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이미 나만으로 충분한 거야. 네. 저는 이제 불편한 쪽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내 상태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선택지가 있으면. 둘 중에 무조건 불편한 쪽을 선택해요. 그 선택 쉽지 않죠. 험난한 쪽. 그럼 이쪽 선택이 무조건 저한테 도움이 돼요. 그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것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을 쓴 게 아닌가.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되게 잘 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튜브 하셨을 때 진짜 0명이었어요. 뭐 그렇겠죠. 0에서 시작하죠. 모든 유튜브는. 근데 지금은 80만 명이 넘는 게 게다가 과학이라는 게. 정말 어렵죠. 그게. 저도 사실은 과학이라고 그러면. 아우 머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대중화하겠다는 거. 그리고 유튜버 분들 중에. 궤도님 이전에 과학만으로 성공한 유튜버가 국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거의 없었던 걸로. 일단은 콘텐츠의 특성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은 안 되는데. 네. 9개월 걸린 것도 있다면서요. 예. 예전에는 정말 너무 고생한 것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될 거 같거든요. 채널이. 과학 콘텐츠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건 안 될 거 같은 거. 왜냐면 최소한 3위한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 될 거 같. 네. 네. 근데 지금 팬분들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까. 이렇게 블록 바꿔서. 부정의 의미를 원래 채널명을 만드는 거를 다 안 좋게 봤어요. 네. 이건 좋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팬분들이 저희를 긍정의 의미를 바꿔주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고기 구우면서 과학 얘기하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가. 그리고 잊어버리지지 않아요. 전 또 이제 들었잖아요. 방송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방송국 가서 막 얘기했잖아요. 레오나드 다빈치가 삼시창 만들었다. 이 말로서. 네. 약간 꼬챙이는 있었는데. 포크를. 포크를 만들었대요. 스파게티 먹기 편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 계신 분들 또 못 보신 분들이. 아 그래? 그래서 교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임영웅 씨한테는 또 과학에 대해 새로운 영감을 주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근데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특별한 건 이제 영웅 시대다. 아. 네. 끝으로 제가 그 영웅 시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진짜 영웅 시대를 좋아한다고. 아.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고. 아니. 그. 본인의 에너지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게 영웅 시대. 근데 그거를 아마 팬분들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본인들을 힘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 아티스트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떠나.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티스트에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팬들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네. 저도 이제 영웅 시대에 그. 팬카페 가입을 했는데. 석법 띄워주세요. 팬카페가. 네. 근데 궤도라고 가입을 했는데. 어. 글을 못 읽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운영자님 보시면은 좀. 등업 좀 해주세요.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가 좀 있길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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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라는 닉네임 혹시. 보시면. 보시면 등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 아. 여기 나온다고 임영웅씨한테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정확한 채널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냐면 이거를 또 이제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요. 혹시나 신뢰가 될까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영웅아 내가 뭐 인터뷰를 하나 하는데. 뭐. 그때 있었던 일 관련해서 좀. 뭐. 궁금한 게 있으셔서. 네. 아나운서님 말씀 드리고 했더니. 아. 좋다고. 네. 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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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길만 가야 돼요. 지지.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에 됐는데도. 계속 웨율타기를 한다. 그만큼 호기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든 잘하겠죠. 그쵸. 예. 원래 조금은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탁. 팩트로. 네. 정리해 주시니까. 과학적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궤도님하고 말씀 나누니까. 진짜 밤새도. 그 제임스 망원경 얘기는 하셨어요. 그날. 네. 아 그때인데. 원래는 그. 카메라 돌지 않을 때는 이미 계속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친구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제임스 웹에서. 저희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우주 망원경이에요. 네. 네. 가장 먼 곳을 볼 수 있고. 먼 곳을 본다는 건 가장 오래 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빅뱅 직후를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빅뱅부터 시작해야죠. 138억 년 전부터. 138억 년 전부터. 역사학자분들이 아무리 과거로 가도. 네. 빅뱅까지. 3000년 전 이렇게 가거든요. 아 그 정도요. 저는 이제 한 100억 년 전으로 가기 때문에. 아 근데 미담이 진짜 많아요 사실. 아 그럼 좀 더 해 주시든지요. 다음에 한 번 해 주시든지요. 미담. 미담만. 아 이거 하나만 해야겠다. 아 진짜. 아니 진짜 많은데. 아 너무 미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아니 미담을 듣고 싶었는데 저희가 모르잖아요. 아 일단은. 그 그. 이 친구가 진짜 의리가 있어요. 정말 의리가 있어요. 네. 그걸 느낀 게. 그. 시축한 거 아시죠? 네. 네. 저희 다 갔었어요. 아 갔었어요? 네. 상암 월드컵 음리장에서. 네. 그날. 그. 상암에서 제 지인 결혼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인 결혼식이 막. 이미 저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임용식 추가로 온다. 아. 그러니까 막 주차부터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진짜. 되게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역 근처에. 네. 그쵸. 와 대단하다 이거 진짜.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결혼식이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그리고. 근데 저는. 뭐. 밥도 다 먹고. 그래서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야. 응. 그러고. 형. 형. 어디야? 이렇게. 이렇게 열려면. 어때요? 그래갖고 제가. 어. 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축하는데. 시축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하더라고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아이돌 댄스를 했다니까요. 응. 근데 이 친구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지금 대기실인데. 결혼식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 형. 아직 결혼식이냐고. 너. 아직 결혼식장 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디 뭐. 하얀색 커튼 같은 게 있는데. 네. 맞아요. 이쪽이 보인대요. 자기가. 예. 그러면서. 형. 혹시 커튼 보이냐고. 근데 딱 그 전화를 하는데. 바로 옆에 커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고 커튼 딱 그러는데. 거기 인명훈이. 뭐. 계단에서 위에서. 어. 어. 그 경험하시는 분들. 한 두 분하고 같이. 거기 내려온 거야. 결혼식장 어딘가 해가지고. 세상에. 깜짝 놀래갖고. 제가 일단 커튼 닫고. 야. 여기 뭐 어떡해. 큰일 난대. 여기 사람들 엄청 많다. 근데. 형 왔다 그래서. 얼굴 보러 왔대. 들린 거예요. 결혼식장을 그러면. 예. 그냥.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지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걸 감수합니다. 이게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한 의리다. 대단하다. 네.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누가 그렇게 해요. 솔직히. TV에서 진짜 유명하신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봤죠.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궤도님의 이 말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못 본 거죠. 불가능해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뭘 하러 왔고. 근데 이거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근처에 있다고. 사실 또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인사 왔다. 얼굴 보러 왔다. 이러는데. 저는 너무 반가웠죠. 사실. 사실. 이 남자 사회에서는 의리가 거의 다입니다. 저도 이제. 의리라는 거는. 다 뛰어넘어요. 음. 의리는. 뭐. 비즈니스. 뭐. 돈. 뭐. 명예. 뭐. 다 뛰어넘어요. 근데 의리는 그런 게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려온 거 보고. 야. 이제는 진짜 의리다. 네. 하. 미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셔야 되고. 어떻게 하죠. 다음에 저희도 또 한 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다음에 또. 미담 좀 쌓아서. 네. 쌓아서 한 번 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제가 그. 영웅시대 분들이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다 영웅시대 분명한 거예요. 영웅시대 분들께.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친구예요. 아.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이제는. 그. 임영웅 씨 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와. 내가 살면서 잘한 선택 중 하나가. 임영웅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선정한 것. 아. 그것도 멋있다. 그분들의 삶이 되게 풍요롭겠죠. 엄청 행복해졌죠. 그러니까. 와. 얼마나 멋있어요. 네. 나도 행복하고. 어. 나의 존재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아. 저랑 비슷하죠. 과학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임영웅 과학. 과학을 좋아해 주세요. 조금 더 풍요가 지는 거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어차피. 임영웅 님도 과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우리가 함께 가려면 같이 좋아해야 돼요. 자. 오늘 최애의의 최애. 괴도님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진짜 바쁘신데. 제가 정말. 어. 너무 간청 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영웅이 이거 보고 또. 형 너무 오바했다고 뭘 할 수도 있어. 그 전에 빨리 업로드해야지. 네. 아. 걱정되는데. 뭐. 만나면은 제가 이제 이 영상도 한번. 네. 네. 한번 좀.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비에 오는데 비를 뚫고. 네. 시간을 뚫고 와주신 괴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